화장 같아요! 치즈봐! 비주얼 대박이다! 진짜 맛있겠다. 꼬독꼬독해보여요, 진짜. 예술작품 같다, 진짜. 향수 고급 디저트 같은 느낌이 좀 있어. 요리다, 요리.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입니다. 후배분들이 나왔다가 집합 비우고 왔어요. 선배님들 나와도 똑같을 거예요. 제가 대신 한 번 해보려고. 오늘은 정말 본 출배! 국가대표 선반전을 열겠습니다. 건물 수보름 봤을 때 생각보다 더... 아유,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. 듀얼! 말린 선수 빠릅니다. 오, 수영, 수영! 아, 수다! 아, 눈색 봐요, 보름 선수! 오, 장갑! 반쪽을! 승부욕이 어마어마할 거로 예상됩니다. 보름 선수 대단합니다. 네 명의 선수들! 빠릅니다! 빨라요! 레이스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. 혹시 나간 것 같아요, 지금.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제대로 보여주세요. 저게 무슨 일이에요?